그리고 물고기들과 따라다녀 엄청 난 심의왕이 된거야 방금 봤어? 사람 시체? 뭐 꽂혀있었어 막 나는 심에게 심의왕이 되는거야 그래 나는 필이 부는 사나이가 되는거다 오우 스케일 어 여기 아니다 아오 오케이 여기구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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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어 파동 왜이렇게 세 파동 왜이렇게 세 제발 오오 나 몸 반으로 나눠지는 줄 알았네 제발 돌아가지마 가만히 있어 그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이 개같은 게임 이거 아우 이거 진짜 진짜 이것도 죽을거같은데 아우 위에 빨강색이 있네 이거네 아우 이걸 잡고 어 미친 아직 가나? 아 점점 이게 있네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있구만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미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아 이번엔 반 잘릴 것 같다 어 다행이다 어 위에 문인가봐 오 사람 다리가 막 떠다녀 막 다리가 막 떠다니는데 다리 관절이 움직이면서 떠다녀 어 어 어 극혐 가자 여기였어 뭐 좀 쥐가 있다 뭐 좀 쥐가 있다 잠깐만 또 떨어 어 잠깐만 아 그러네 그러네 역시 의심병은 좋은 거였어 역시 의심병 많은 게 없지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바로 가는 거 아니고 이거 따라가야 돼 이거 따라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한 번에 못해 이거 이거 조금씩 아 아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이거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더 안 올라가져 더 안 올라가져 어 안 온다 더이자 아 까놀 이씨 조조 아 뭔지 알았어 아 뭔지 알았어 아 뭔지 알았어 이걸 타고 가야되네 이걸 타고 가야돼 이거 여긴가 아 이거 여긴가 응 오우 죽어 뒤집어 뒤집어 이거 완전 붙여야돼 이거 아냐아냐 아냐 아냐 아이씨 하핳 아 아냐 됐다 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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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여기 사다리가 부러져있다는거 좀 예측했어야 됐는데 아 잘 봤었어야 됐는데 아니 아니 저걸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저 부러져도 점프를 하면 아 이건.. 꼬린인가? 후우! 이제 물개신 만난 상관 없을 것 같애 난 그리고 심의 왕 심의 왕이니까 뭐야 막혔어 아니 다 막혔어 저거였네 완충작용이었네 완충역할이였어 위에 뭐야 저거 어 뭐야 바다에 구멍이 있었잖아 뭐지 뭐지 이게 뭔가 있는거 같은데 일단은 이거 닫아서 이제 갈수있고 뭔가 상자나 그런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쵸 사람씨체야 저거 어 아 뭔지 알았다 아냐아냐아냐아냐 이 구멍을 열고 위에서 샥 떨어져야되는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샹 이게 밑으로 가야되는게 아니냐 이거지 다시한번 가봅시다 그렇지않으면 저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 간다 코난이 간다 이걸 누르고 다시 열리죠 근데 그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지 도대체 그냥 일로가면 뭐가있어 여기가 뭔가 있네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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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모든 거ա 이거 같은데 이.. 잠깐만 이거이거 해봐 아아아아 으ites Sierra 그러면 그러면? 그래도 안될거 같은데 아아 이렇게 하면 어우 깜짝 놀래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구나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옮기지? 아아아아 이게 아니다 아 여기다가 두는거야 여기다가 얘를 어 얘를 여기다가 두고 얘를다가 여기다 두고 난 여기 가있자 제일 위에서 무겁게 하지 않구요 쟤를 날아갈 수 있게끔 오케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은 뭐냐는거지 그 다음은 아아아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겠네 안되면 왜 닫아버리는거야 됐어 됐어 됐어댓어댓어 그쵸? 뭔가 이 게임 끄질 못하겠어 얘를 구해내기 전까지는 끌 수가 없어 이 중독성이 진짜 이 중독성이 진짜 뛰어나 엔딩 갈거 같애 헤어나올 수가 없어 어 가만있어봐 얘를 아아 2단 점프 이걸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딱 두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올려 여기서 여기서 가고 슈파아아아아아아아 오 뭐야 와 나 이제 하늘까지 날아 이게 어떻게 된거야 나 이제 하늘까지 날아 여기 애초에 물이면은 어 이거 뭐지 어 저 저거 바닥에다 둬야되는거 같은데 아 아 이거 또 빼는 데가 있네 여긴 어디야 어 엄청 큰 잠수함 같은데 어 잠깐만 저기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 보고 있는거 잠깐만 어 이게 뭐 안 보는거지 왠지 뭘 작동시켜서 쟤네들을 죽일거 같애 그니까 의도치 않게 쟤네들을 죽일거 같애 어?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물 빼는게 좋은게 아닌데 아 이만큼만 딱 빼고 야 이거 왜 헤엄을 못치냐 너 어? 이게 물의 공간이 아닌가 아 잠깐만 이러면 이제 헤엄칠 수 있는거 아니야? 아 이게 뭔가 아 이게 완전히 모든게 반대로 됐네 아 이게 뭔가 완전 모든게 반대로 됐어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나가나봐 걸리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자 잠깐만 이거 못나갈거 같은데 아 더 내릴 수 있는거 같다 이렇게 하면 쟤네들 다 죽나? 어? 이러면 문이 열리고 이러면 또 문 닫히는 거 아니야? 이러면 어떻게 가야되지? 아 잠깐만 아 어떻게 가야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가야하는지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다리를 옮기는 거야 사다리를 옮기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얘 힘이 세단 말이야 어? 아니네?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계단 올라가서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네 사다리는 강하네 원래 근데 아까도 사다리 옮겼거든? 끝 아!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아 뭔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하고 크게 안나오는데 다 채운다고 해서 똑같... 다 채운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선이 있어 선이 타이밍이라고 이게? 아 잠깐만 아 지금 보니까 이게 뒷문도 열리는구나 아 이게 뒷문도 열리네 잠깐만 나갔다와봐 잠깐만 나갔다와봐 여기는 뭐 없었지? 이럴수가 이럴수가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럴줄... 뭐야 뭐야 시X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쟤네들이 쟤네들이 쟤네들은 되게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진짜 자식들이랑 있는다는 게 차라리 그냥 나쁜 사람들 나쁜 어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좀비들이 데리고 나가는 아빠와 아들 어떻게 보면 좀비들이 생체 실험 그런 거였는데 뭘까 궁궁준만 더 생긴다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뜨지 않나? 어 됐어 그 다음에 가서 이걸 갖고 와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기다 두는 건가? 가운데다 두고 뛰는 건가? 여기다가 근데 지금 그게 어 두 가지야 지금 문에 걸치는 걸까 아니면 그쵸? 아 아 아 나 무슨 말인지 알았네 아 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잠깐만 저기 왼쪽에 있는 문을 해야 되나봐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왼쪽에 있는 문 잠깐만 이렇게 해두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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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 느낌이 아니야 발판 느낌이 아니고 와봐 왼쪽 문에다 걸치는 걸까? 어 근데 더이상 내려가지지가 않아 이거 아닌데 왼쪽 문을 머리 아프다 진짜 왼쪽 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은데 그쵸? 이걸 이렇게 둬 이렇게 두고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궁금해 이렇게만 되네 어? 아 잠깐만 아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어 근데 오른쪽에 도대체 어떻게 끼지? 아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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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나 여기 좀 위치를 아예 처음부터 잡고 가자 자 어떻게 될지 알았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될지 알았어 아니다 잠깐만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물을 빼서 올리고 여기 여기 사다리 위에다가 이걸 두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두고 어 어 발판으로 삼는 건데 아 일단은 떨어뜨려야 돼 일단은 떨어뜨리고 끝나 딱 게임 깼어? 어 깼어 깼어 하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머리가 모잘랐어요 어 머리가 모잘랐어 개 쉬운 거였어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그냥 저기다 올려두면 발판이었어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게임을 난이도 하였어 어 이때까지 너무 어려운 게 많으니까 좀 더 오바했어 내가 이건 뭐 위로 갈 수 있나? 못 가죠? 어 어 이거 저 사람 나 봤어 어 어 어 어 어 가운데에도 사람이 있었구나 아 저기 있었네 나 왼쪽에 있는 사람만 봤어 나 지금 저 사람 가고 됐어 하 소리 다 났겠다 어 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? 어 어 뭐 아 여기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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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갔겠지? 갔네 아니 잠깐만 물이 더 차면 어떻게